와... 야, 여기가 펜트하우스 같기도 하고. 인더성 아니냐, 인더성? 그런데 멤버들이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 편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운전하게 해도 되는 시간? 저한테 휴식은 몸이 회복하고 정신이 회복하는 시간들.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잉여 삶 같은 거 있잖아요. 저에게는 그런 삶이 좀 휴식이고. 안정을 줄 수 있고 잠시나마의 숨을 쉬게 만드는. 약간 대피시켜주는 듯한 느낌이라서.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정말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플레이스가 저는 BTS 인더성이라고 생각해요. 참 바람이... 참 바람이... 참 바람이... 참 바람이 잘 idi beds 참 바람사랑 Examples